근데 본인이 배우로서 뭔가 이렇게 앞으로 좀 더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빌어줘야 돼. 사실. 빌고 가야 돼. 초를 켜서 빼든 뭐하든 이렇게 빌고 가야 되거든. 본인이 신하고 좀 친해져야 돼. 제가. 그러니까 신들하고 관계가 좀 좋아야 되거든. 등하시하면 안 되거든. 그럼 신의 덕이 많잖아. 조상떡도 있고. 원래 신의 덕이 있는 사람들은 조상떡도 있어. 신에서 도와주는 건 무섭게 도와주거든 사실. 근데 또 치기 시작하면 무섭게 치고. 장단점은 있지. 근데 본인이 신하고 친해지면 이왕이면 친해진 사람한테 무섭게 치겠어? 아니요. 응. 그러니까 좀 친해지고 가야 되는데. 본인 자체가. 본인은 공을 좀 데리고 가야 돼. 그럴 수밖에 없어. 그래야지 본인이 앞으로 가는 기회도 그렇고. 그리고 본인은 남자도 이게 잘 염분이 안 돼. 아. 제대로 된 놈이. 솔직히 얘기해서 제대로 된 놈이. 떡속 잡지를 않아. 가도 중간에 가도 또 끊어지고. 끊어주고 그래. 아. 응. 그러니까 마음에 썩. 그 사람이 처음엔 좋았다가도. 어. 조금 지나면. 별로야. 제가. 상대편이 본인한테도 그러고. 본인도 나중에는. 두 중에 한 사람은 실증을 느끼고. 그리고 뭔가 이유가 돼서라도 헤어지게 되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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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그 염분이 본인의 염분도 안 들어왔고. 응. 그리고 본인이 누구를 딱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처음에는 의지하겠다라고 생각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의지가 될 사람이 아니고. 응. 이게 브레이크 걸려서 그래. 응. 응. 모든 일에 다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게 쉽게 쉽게 나가는 게 아니야. 왜 그러죠? 응. 본인 사주 때문에 그래. 응. 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타고나게 이렇게 타고난 거야. 응. 그래. 본인이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공을 좀 들이면서 이렇게 가면. 아마 그게 바로 이렇게 딱 크게 성분이 나는 것보다도. 시간이 가면 조금씩 조금씩 본인이 느껴. 아. 이래서 공을 들이라고 했구나. 이래서 기도를 하라고 했구나. 이거를 느끼게 돼. 본인이.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도 좀 괜찮은 사람 들어오고. 응. 응. 이왕이면. 응. 이왕이면 배불리 없는 놈보다는. 얘는 좀 괜찮은 놈 들어오는 게 낫잖아. 안 그래? 나한테 도움되는 놈이 낫잖아. 서로. 그런 사람이 염분이 꼬이게끔 해주는 거야. 이왕이면. 주변 뭐가 들어와도 좀 이왕이면 괜찮은 걸로.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지. 환경을. 스스로를. 근데 지금은 본인 자체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게 많단 말이야. 선안에서도 막혔지. 본인 사주 자체도 브레이크도 걸리지. 이러니까 내 뜻대로 뭐가 이렇게 딱딱 되는 게 없어. 연기를 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. 본인은 좀 성형 같은 것도 생각해 본 적 없어?